안녕하세요. 제주시청공보실 이선희 수어통역사입니다. 오늘 문장은 지각할까봐 마음이 급해요 입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지각할까봐 마음이 급해요. 이 수어는 천천히 느리다, 지각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수어도 느릿한 느낌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 수어는 뭐뭐 할까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먹다 수어와 함께 사용하면 먹을까봐 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 수어는 마음, 심리, 심정이라고 하고 이 수어는 급하다, 응급, 서두르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수어도 여유가 없이 빠르게 사용됩니다. 이렇게 여유롭게 사용하면 전혀 급해 보이지 않겠죠. 그럼 오늘 문장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각할까봐 마음이 급해요. 오늘 수어 지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